세트 프로듀스 세트 프로듀스 확실하게 마크를 하면서 외곽을 잠구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다운대요, 맥맥! 역시 에이스, 맥맥답습니다 가장 중심으로 지금 잡힌 상황이거든요 들어와서 팀 쪽으로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명 확힐까지 할 만한데, 오늘은 조금 다르죠? 도전, 임펜트리 오늘은 외곽을 도는 게 아니라, 그냥 중앙을 찌르고 있어요 맞습니다! 인원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인펙트로이 지금 이거 효율적으로 수배하려면 들어오는 적들 미리미리 다 예측수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. 한 숟가락 했어요! 지금 잡아낸 상황이 파트릭스죠. 출발 좋습니다. 자 헐레벅터 뛰어오네. 인펙트로이 지금 급하죠. 자! 두 숟가락 할 수 있어요. 자 여기서 파트릭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전멸 위에 바로 들어가면서. 아니 이거 경공수를 했어요! 실제로 이거는 좋은 전투라고 양 팀에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. 총소리 나니까 VR룩이 지금 과감하게 붙이다가 잠지가 지금 끈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오 선수가 누웠고요 위에서 차량으로 내려왔어요 자 로켓 선수가 지금 내려오면서요 과감한 판단 자 이제 어느 쪽으로 가니까 다시 한번 이거 찔러버리겠다 집으로 지나서 찌르나요? 이 판단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잠지 능선 왼쪽으로 가나요? 아 더 들어가네요 네 자 위에 코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엔투스 선수들 자 먼저 여기 한 명은 나무 건물 쪽으로 들어간 상황에 언더 누웠습니다 아 너무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각도에서 좀 각이 열린 상황이긴 하거든요 연막탈 읽는 대로 다 뿌리면서 최대한 생존 위주로 일단은 좀 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K7을 좀 정리하는 게 확실하게 좀 빠르게 전력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템바이 스포츠까지 좀 가야 네 EJ 누웠습니다 K7을 넘어서야 지금 난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애워 쌓였어요 아프리카프릭스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자 끊어내면서 한 명을 잃었습니다만 무너뜨려야 문이 열리거든요 로아 선수가 버텨주면서 자 계속 가야 돼요 이거 아프리카프릭스 입장에서는 계속 가야 되고 자 뒤에서 쏘고 있습니다 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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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로아가 맞았어요 한시아가 백업 남겨주는데 기존했으면 큰일 났어요 지금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아 아슬아슬하게 네 아하 겟 터더 중 있는 상황에서 한시아 선수 누웠습니다 오우 세입 역겨 넣습니다 네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아아아 겐지는 여러 상대를 맞이하면서 다 막아가야 되는데 아아아아아 자 여기서 기다릴 때 두 명의 선수가 살금살금 와서 두 명 끊어냈거든요 아아 그리핀 그리핀이 때리는 상황에서 선시스터가 오고 있긴 한데 네 자 뒤를 치면서 EJ 돌이고 있고요 OPGC도 그 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자 하나 좀 끊어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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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그리핀도 지금 민성선 손자 남았거든요 네 좀 빠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성공 아아아 엔투스의 픽업트럭 4인 돌격 이 전략이 지금 성공적으로 맞아떨어져가고 있는 그림이 생겼고요 맞습니다 OPGC 네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하나씩 정리했고 그 위에는 포에이엠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 들어오는 거 최대한 마크해야 돼요 네 네 아 멜로포 갑사진요 세 팀이 보고 있어요 포에이엠 포에이엠 들어오기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뚫어낼 수 있으면 포에이엠의 오늘 진짜 네 전체적인 2일차의 호성적을 기대받아 아아아 왔다 엄더 기가 막히네요 미친라 엄더 포에이엠은 뭐 사라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여기까지인가요 예 종료하진 되었습니다 이제 네 팀 남았어요 어 붙었어요 아 붙었어요 어 붙었어요 인디고 선수에게는 없어 인디고 선수 없고 엄더 수류탄도 필요없다 그냥 M200 자 끌어내고 있어요 전우자우 다 보겠다 자 들어오는 곳을 맞춰서 기절 아 위쪽에서 어 여기서는 딘틀 나왔네요 각이 좀 열리기 때문에 몸을 드러내는 게 일단은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네 오지마라 실케 오 일단은 이쪽은 연막을 지워주고 디토레이션 게임이 화이트 들어온 쪽을 한번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아 자 누런 선수에게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성장 선수가 뒤쪽에서 그래도 단단하게 지켜주고는 있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엔투스 아직 열려있습니다 네 아 고쿠리에 수류탄이 자 지금 K 선수 아무래도 안쪽에 있다보니까 수류탄의 지금 보유랑이 확실히 있죠 네 아 손대도 누웠어요 자 누런 상황에서 언더 선수가 혼자 남아있거든요 아 아 템바 자 여기서 무너진 상황이고 데토레이션 게임이 화이트 진짜 이 기회를 잡아야죠 네 지금 체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잡아낸 상황이 만들어진 에미백 템바 너무 일렬로 들어왔어요 돌아갔나요 네 템바 지금 11킬입니다 자 에미백 에미백 어제부터 미친 경기력 템바이 부활 진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 전에 뭔가를 해내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 템바이 스포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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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